랩몬이 형이 제일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활동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랩몬이 형이 되게 막 걱정 많이 하고 혼자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팬분들이 되게 저의 이후로받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랩몬이 형이 대신 물어주네. 모든 사람들을 유혹한다. 아니 모든 사람들을 내 애교로 죽여버린다는 그런 심적으로 멘트를 시작하며 손가락을 올린다. 죽여버린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애교로 죽여버린다. 애교로 킬 해버린다. 애교로 죽여버린다. 손가락이 들개밀다. 지민아 좋아? 렌즈버그 베이비 형. 렌즈버그 베이비. 베이비를 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벤을 댄거. 베이비를 맡은 게. 베이비를 맡은 게. 베이비를 맡은 게. 이거 그냥 물어 물리면 돼요? 너무. 오케이, 그럼 let's talk about, let's talk about how we felt today. each other from UK! UK! 와우~~ 천국 미군부분 페이니 너희몰라 매일매일만년 동안에 빈터스 말린지 너머싱만들 못 위로 너희들을 위로해줄 때야 그 위에 포인트로 서버라 오빠 옷 입고! 옷 입고 해야지 옷 입고 맞아요 오빠 내가 너희들한테 참 아 너무 귀여워 언니가 마이크 위로 처음 봤어 우리 친구 기억 안 나지?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야? 우와아아아아아!!! 내 뭐하며 추는거에요? 오빠 뭐야 제대로 출발 저게 안춘거에요 아 제가 고양이랑 다 아저씨 너무 좋아가지고 평소에 영상을 엄청 많이 봐야 힐링되어 보고있어요 아기들 보고있어요 어? 정국이 내 밑에다 어? 내장국으로 들어갔다 잘자요 전자국씨 와 씨 와이파이 켜놓고 오우 진이형 잘자요 굿나잇 오우 진이형 재밌다 이거 오우 진이형 잘자요 오우 진이형 잘자요 오우 진이형 잘자요 오우 진이형 잘자요 하하하하 좀 힘드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자요 형 진짜 사이즈가 맞은거에요 바로 기절하자 블록박스 있어요 블록키 잘하세요 그를 믿고 항상 응원해주신 저의 암인 항상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후우 수영한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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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참 아 진짜 말감들어 진짜 아우 네 진짜 이렇게 받을 줄 몰랐고 진짜 놀랐어요 아니 지금 저 카메라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저 깜짝 놀랐나봐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진짜 나도 와 지민아 얘기 좀 해봐 이때 잊지 못할 순간이다 아 내 생일파티 같구만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생일파티 같아 몰래카메라 같아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좋네 진짜 고생했다 저는 이제 악세사리 좋아해서 목걸이를 샀는데 제가 드림캐쳐 모양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샀는데 이건 사실 제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태형이 겁니다 태형이 목걸이를 사줬습니다 오 뭐요? 주경이가 어제 악몽을 꿨다고 그래가지고 오우 아 소망도 났어 아유 우리 애기 이런 마음씨랑 착하고 없으면 좋냐지 찐진의 악행을 야 우리 팀 누구 있냐 여기 애, 태태 씨 있는? 베이비 펌에 들어왔습니다 베이비 펌 벌바다 깨끗하지 unconditional love 의미 눈설프다 좀 그렇다 복가 코레 오늘 되게 즐겁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공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뺏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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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잡나? 날 잡거라 신경이 있다고요? 얘도 마주면 아픈건가? 오! 우와 신기하네 단진제, 단진제, 단진제 점인가? 점인가? 점인가 봐요. 점이 생겼어. 점이 생겼어. 아래. 어떤 점이 생겼어? 대구아. 진발이? 러블리? 러블리요. 저는 별명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화이팅! 화이팅!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여행 축하합니다. 1 축하해. 1 축하해. 아, 저 호석이 형한테 약간 호석이 형이 모석이 형한테 간편이 있는 것 같아요. 호석이 형이 막 울길래 깜짝 놀랐어. 호석이 형이 울어요. 완전 생각지도 못했어요. 오늘이 아니면 언제 울겠어요. 아무것도 놀아요. 제 품에 안겨요, 형님? 아 진짜 생각도 못했어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침 묻었어 아 진짜 아 아 페딩이 침 묻었어 아아 귀엽다 어 진짜 정말 많이 받았죠 일단은 가장 처음에 받았던 선물이 그게 신발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가 한참 약간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선물을 신발을 주셨는데 아 맞아 후드 남 후드 그때 너무 감동했었어요 그 신발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고요 그 이후로 또 이제 편지를 또 써서 난이 삼색고양이 널 만나러 온 너만의 나 요런 요런 느낌인거죠 그래서 저 삼색고양이는 되게 맘에 들었었어요 너만을 존재하는 널 만나러 온 너 나 멋있지 않아요? 아 아 죽었는데 잔잔한다 야 아 아 아 아 저거 저거 아 아 아 아 이 영상에서 즉석해서 감독님께서 CG를 넣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네 아주 기본적인 예시로 네 사막부터 보시겠습니다 아 잘 나오고 있나요? 아름다운 사막 네 그 다음 우주 가겠습니다 maintenant 부 1958 야 냉니다 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후회 없는